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 바람 가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8개로 그중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솟의 4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양대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실적 경신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늘고 있어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관련한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짱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쉽게도 이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도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빠르게 출해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피도 강박군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에는 또 휴장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우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한 주의 시작은 우리 강사님이랑 해야 또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또 그런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또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강사님께서는 오늘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난 방송에서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일발론적으로 봤을 때 고용이 강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연착륙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3대 지수를 비롯해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강보압 마감했는데 제가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일단 저 PBR주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단기간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저 PBR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 것인데 5월 달에 가이드라인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4월 중순에서 말까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랑 금융지주사 증권 유통 완성자 섹터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 ADC 섹터가 좋았다가 반도체 수급이 뺏기면서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자리고 더 눌릴 때 눌림목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합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침렛, CXL 여러 가지 테마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강한 테마 하나 꼽자면 아니다 다를까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유리기판 섹터 안에서는 다양한 관련주가 나오고 있는데 피롭틱스, 그 다음에 JNTC 이런 종목들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현재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단타 매매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5.1선 매매 등등 저에게 20분만 투자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단타 매매 고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강의를 줄곧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강사님께서 이 단기 투자 굉장히 잘한다는 걸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루 20분 투자로 또 그 비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강사님의 이 모든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희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좀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죠. 국내 정유주들도 힘을 받았고 해운주들도 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전선 설비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JNTC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흥아 해운이 13%대 중앙 에너비스가 강박구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유리기판을 신사업 분야로 채택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JNTC도 이에 도전장을 좀 던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흐름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들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아 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탄력도 강화가 되면서 13%대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대원전선을 좀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탄력은 장중에 다소 둔화가 되면서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일단 질퍼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는 강부하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중동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가 되고 있고 이에 국내 정유주들도 강세를 좀 연이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올 들어서 계속해서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더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관측도 지금 나온 상황이죠.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흐름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을 짚어볼 텐데 금값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엘컴텍은 몽골에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짱 15%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짱 핫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JNTC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JNT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유리기판 섹터의 대장입니다. 일단은 피로틱스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한정에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보시면 되고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 TVG 방식 유리기판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연내 시제품을 공개하겠다 이런 이슈가 언론에 도배되면서 수급이 몰렸고 결국 상한가 마감했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본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4,300억. 그런데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냐면 이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 평균적으로 얼마가 터져왔는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대해보면 한 200억 정도 터졌는데 여기 한 20배 정도가 터진 겁니다. 추세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매물 때 소화했던 차트였고 전고점 라인, 박수권 라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대항봉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을 다닐까입니다. 시간을 다닐까 보시면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교환 청구권 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빠졌다 보시면 되고 아마 내일장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시가 갭 하락해서 뜰 겁니다. 개파락에서 뜨면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 박수권의 지지 라인에서 담으신 분들의 차익 물량이 나올 때 오히려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한 2만 원 아래가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을 다닐까 다시 보자면 2만 900원이니까 한 2만 500원 부근에서 출발할 겁니다. 개파락에서 출발할 건데 2만 원 이하에서 담으신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5% 스탑러스 걸어놓으시고 2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2만 2천 5백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JNTC부터 짚어봤는데요. 2만 원 이하에서 공약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3.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볼까요? 흥아 해운인데 해운주들이 좀 힘을 받고는 있는데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흥아 해운, 해운 관련주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중동 관련해서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관련주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재료, 즉 연속성이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연속성 있는 재료가 아닌데 추세 상승하면서 수급이 왜 몰리고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코스닥 안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뚜렷한 섹터가 없습니다. 바이오는 HLB 그룹주, ADC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역시도 피로틱스라든지 기존의 어떤 유리기판 섹터의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원자재 섹터나 해운 섹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재료 프리미엄 붙여서 A급 정도 가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추세선 그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고점 라인 1월 17일에 경신했던 5,300원을 강하게 뚫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 라인을 잡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수립해 드릴 건데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지금 추세 지지 라인까지 가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흥아이웅 같은 경우에는 빵하고 치고 나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8천억 정도 되고 오늘 상승분까지 반영한다면 더 될 겁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들어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800원대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의 지지 라인 단기 추세선 형성 라인 봤을 때 3,400원 라인 됩니다. 3,800원 라인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의 지지 라인인 3,400원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 목표가 4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추세의 하단 지지 라인인 3,400원에서 공약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대원전선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한 번씩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대원전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발 훈풍이 불면서 전력설비 관련주, HD연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 고점에 대한 어떤 차익 물량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전선 관련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구리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관련주도 오른다. 이런 메커니즘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가 아니라 주봉차트고 지금 4월 1일에 주봉상으로 장대양복 만든 다음에 팽이언 캔들 하나 띄워놨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높은 구간입니다. 다만 시간을 봤을 때 2.45% 상승해서 내일 갭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원자재 섹터 구리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선 있고 해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인데 전선 관련주가 지금 그 섹터 네 가지 섹터 중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양복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초가 매매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2,565원 잡으시면 되고요. 시초가 매매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전략 말고도 다른 전략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그 전략 말씀드리면 중장기 스윙입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4월 5일에 찍었던 상한가 종가 라인 2,095원, 2,1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100원 선 그어보면 이렇게 글 수 있습니다. 2,1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2,100원의 분할 매수 말고 집중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2,600원, 2,700원 잡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익전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야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볼 텐데 중앙 애노비스는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힘이 빠졌는데 중앙 애노비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중앙 애노비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국제 국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배럴당 9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애노비스인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도 있고 한국석유도 있는데 제가 중앙 애노비스 가져온 이유는 기존의 대장이 흥구석유인데 그 대장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물려받아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앙 애노비스를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대항봉 이후에 생년캔들 은봉으로 나왔는데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날 우리가 장대항봉을 하나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잘 아는 패턴이죠. 양, 음, 양 패턴입니다. 지금 은봉의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서 최종 목표가 2만 6천 원 잡고 짧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목표가 잡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엘컴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엘컴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값, 그러니까 국제금값이 오르면 엘컴택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금값이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왜 오르는지 참 기이한 현상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차원인데 중국인민은행에서 중국,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재기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슈는 3월부터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17개월 전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따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값을 바라볼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죠.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시점을 봤을 때 굳이 왜 3월부터 국제금값이 급등했는지 전문가들도 모른다 이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국제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인 엘컴텍토 한 차례 더 오르면서 2파까지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1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매집봉인데 제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전일 기준으로 1,100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 논리로 봤을 때 매집봉 항상 말씀드립니다. 매집봉이 뭐냐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이다. 제가 1봉 차트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1,331원. 1,330원대에 시작해서 1,500원까지 주가를 띄었다가 1,400원 마감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주가를 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올렸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누가 올렸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력들이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출발했죠. 이때 출발했습니다. 이때 출발했다가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평단 부근까지 주가가 위치했다는 겁니다. 내가 1,500원의 주가를 매입해서 엘컴택이라는 종목을 매입해서 2,000원까지 갈 거야 하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1,300원까지 빠지네요. 그렇게 두세 달 기다리다가 어느새 내 평단까지 왔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 가정해 봤을 때 던진단 말입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물량을 누군가에게 던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차트 패턴이 매집봉이다라는 것이고 이 패턴 이후에 급등하는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강조해왔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장대양봉 이후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거는 매집봉이랑 금값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잡아보자면 1,800원 잡을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800원 잡으면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들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1,800원 1차로 잡으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전 고점인 2,300원은 너무 멀죠. 2,300원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라인입니다.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고점 부근까지가 아니라 2,000원 라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또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들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전략이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정말 좋은 내용을 꾹꾹 20분 안에 담아서 진행을 해주시느라 내용이 너무 좋지만 소화를 못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기대되는데 바로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의 강의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타 매매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트맨 강의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왔고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실전 투자 대회 모의 투자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썼던 실전에 적용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타 매매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랑 5일선 매매, 눌리목 매매가 있는데 돌파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를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기법이 돌파 매매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손이 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손이 좀 느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타자가 좀 느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5일선 매매, 눌리목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5일선 매매는 말 그대로 2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5일선의 주가가 눌릴 때 아니면 5일선을 돌파할 때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눌리목 매매는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잖아요. 직선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 가정에 봤을 때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탈모인들의 걱정이 없어졌다.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점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가 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손이 빠르신 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한 돌파 매매 말씀드릴 거고 내가 손은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눌리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매매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손이 느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다 하시는 분들은 눌리목 매매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파 매매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등주의 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장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다. 자, 이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려왔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이 설정하는 방법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10위 안에 드는 종목을 우리가 세팅해 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봉 거래 대금, 자, 1봉이 아닙니다. 분봉 거래 대금입니다. 분봉 거래 대금이 100억, 10억 아니고 1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봇 AI, 유리기판 이런 섹터, 온디바이스 AI 이런 섹터가 S급 재료고요. 우주항공, 원전과 같은 정부 정책 프리미엄이 붙은 재료가 A급이다 보시면 되고, 요소수, 단발적인 재료, 요소수 없어가지고 국가가 마비가 됐나요?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비축량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단발적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 이슈를 우리가 단발성 재료라고 하고 S급 재료가 아닌 B급 재료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럼 B급 재료가 아니라 적어도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매매 타점이죠. 우리가 종목 선정을 잘 했어요. 우리가 A라는 종목을 매매할 건데 그냥 사놓고 자면 되나요? 사놓고 그냥 출근하면 되나요? 아니죠.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타점 잡는 방법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의 물량이라 이거죠. 세력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간 투자자도 세력이고요. 어쨌든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호가창 분석이 필수다. 매수잘량, 매도잘량 있는데 매도잘량이 매수잘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매수잘량이 더 많아도 오릅니다. 그런 공식은 잠시 내려두시고 잔량은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매수세와 매도세의 경합, 줄다리기 구간이 있어요. 매수세가 강할지 매도세가 강할지 모르는 구간이 한 번 오는데 그 구간에서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덩어리 물량이 있죠. 갑자기 만주, 이만주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착취 현상이 있으니까 제가 대금으로 말씀드리면 억 단위로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 클릭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매수 이후에 오르지 않는다면 즉각 손절매 바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되고 손절매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릴 수 있잖아요, 주가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꼭 보면 지금 2%, 3%니까 마이너스 내가 5%까지는 버텨야지 수치적으로 환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경합하는 구간에서 샀는데 오르지 않아요. 마이너스 0.1%라도 바로 팔아야 된다. 이게 바로 타점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실전 차트 보자면 우리가 1봉상으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이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분봉으로 쪼개보자고요. 분봉. 이거 지금 여러분들 1봉입니다. 1봉. 1봉인데 우리가 단타 매매하려면 돌파 매매하려면 분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봉으로 쪼개봤을 때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가 시가잖아요. 이때 9시입니다. 9시. 이때 분봉 거래대금을 보면 바 보이시죠? 분봉 거래대금 설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설정해야 단기 투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수들은 다 설정하는 지표니까 꼭 설정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분봉 거래대금이 보시면 100, 125, 150, 175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어? 100억 이상 터졌네요. 코세스. 앞에 차트 보면 S급 차트잖아요. S급 이상 재료네요. 그 다음에 시가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지라인, 고가 라인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올 때 분봉상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분 만에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지인들을 물어봤을 때 현대차를 1년, 2년 들고 있어서 삼성전자, SK이닉스를 1년, 2년 같이 투자해서 10% 이상 수익 볼까 말까 하는데 오늘 정영석 전문가의 돌파 매매 강의를 들으신 분들 내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료가 S급인지 먼저 보고요. 분봉 거래대금 설정한 다음에 100억 이상 터지는지만 한번 보라니까요. 1분당 100억 그 원칙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분석해 봤을 때 덩어리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하면 된다고요. 거래량이 아니라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이 한번 터질 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분봉상으로 100억, 200억 누가 쏘잖아요. 그때 들어가자 이거죠. 그때 들어가니까 수익이 10분 만에 10%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한가를 쉬네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기법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일선 매매를 또 들고 왔습니다. 지금 기법 두 개나 더 남았어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 매수하는 기법이다. 5일선 이렇게 그려지죠. 5일선이 그려지는데 이 위에 캔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한다 이거예요. 이거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단타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평선 보고 가격만 내가 설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자동으로 다 매수됩니다. 가격 설정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셔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법 역시도 원칙이 있죠. 5일선 위에서 매수해야 되고 5일선 이탈한다면 매도해야 되고 수익이 날 때 분할익절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5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호카창 분석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5일선 이탈한다면 마이너스가 1%든 2%든 그냥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내가 2평선 무너졌는데 매도하지 않고 물린 다음에 정영석 전문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5일선 이탈할 때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수익이 날 때는 분할익절을 하세요. 3% 5%일 때 1차익절을 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크게 보는 거고 익절을 내려가면 팔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 기준인데 아까는 분봉 거래대금 말씀드렸죠. 단타기 때문에 분봉 차트 봐야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5일선 매매는 일봉 차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봉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그리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강하게 돌파한다는 것은 장대항봉 그다음에 팽이형 캔들 뭐든 좋습니다. 망치형 캔들 유성형 캔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A급 아까는 단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분 안에 힘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S급 재료를 말씀드린 거고 이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파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1파 이후에서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A급 재료 A급 재료는 제가 아까 우주항공 정부 정책 말씀드렸죠.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가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게 결국 중요한데 5일선 위에서 장대항봉이 나올 때 풀매수 이거는 풀매수입니다. 그다음에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이죠.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팽이형 캔들 이런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 이런 캔들 많이 보셨죠? 매수세와 매도세 줄다리기 구간이면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점은 윗고리 캔들 이런 캔들 그다음에 유성현 캔들 이런 캔들 장대항봉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차트인데 실전 차트예요. 실전 차트인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일선 기법이죠. 돌파 면매가 아닙니다. 오일선 기법 봤을 때 이 선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나요? 상한가 이후에 종가라임 훼손하지 않았고 평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A급 이상 되는 재료니까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 구간에서 먹으면 15% 수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릴 때 들어가면 안 되죠. 오일선 지지하는 오일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딘가요? 여기죠? 오일선을 지지하면서 강한 팽영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팽영캔들 배웠죠? 팽영캔들이 나왔으니까 매수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캔들 하나만 보냐? 아니죠?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거래대금이랑 그 다음에 재료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는 A급 재료다. 그러면 여기 샀을 때 단 4거래일 만에 25% 수익을 받다. 이게 바로 오일선 기법입니다. 너무 쉽죠? 이게 오일선 기법이고 아니 난 지금까지 들었는데 오일선 기법도 너무 빨라요. 나는 조금 안전하게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에 매수하는 기법인데 올랐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쉬운 기법이 되죠.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재료에 대한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급 재료는 뭐가 있죠? 로봇 AI 초전 도체 A급 재료는 원전 우주항공 B급 재료는 요소수 노트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 이거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억 이상 터져야 되고 1파이오 눌림 구간 지지 라인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올랐다가 내리는데 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이때 매수해서 우리가 올라갈 때 팔자는 겁니다. 초단타입니다. 아까 스크래핑이나 돌파에 비해서는 초단타가 아니지만 그래도 재 기준에서는 초단타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입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 단기 입평선 5일선 10일선이 있으면 이거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실전 차트입니다. 보겠습니다. 네오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CXL 관련 테마이고 CXL 관련 테마는 A급 S급 되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재료에 대한 부분은 판단했다.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대금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법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말씀드리면 아까 분봉 거래대금 일본 500원이랑 다르게 지금은 천억 천억 이상 들어왔을 때 이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파 2호의 눌림 구간 지지 라인이 형성됐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죠. 이 라인 딱 우리가 선으로 수평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이 라인 지지 라인 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휴대폰 잠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간에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실시간으로 보는 그게 안 된다 하시면 걸어놓으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 7천 원이잖아요. 7천 원이 단기 입형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걸어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밤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7천 원 오면 자동으로 매수가 돼요. 매수하고 직장 다니면서 회의하고 일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네요. 50% 이상 올라갑니다. 왜? 정영석 전문가가 말한 1파 이후 눌림목 매매 기법을 정확하게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 정리해드리자면 재료 거래대금 거래대금 1파 이후에 눌리는 구간 확인한 다음에 매수 걸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는 끝났습니다. 네오셈을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제가 오늘 기법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단기 투자에 대한 모든 것 정리했습니다. 돌파 매매 오일선 매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눌림매매 정리해드렸는데 사실 이 기법 제가 정말 열심히 수년간 갈고 닦은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매주 월요일 방송 출연합니다. 매주 월요일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단기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로 유용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강의 내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희 정영석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다음 코너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제는 누적 상승률이 제 키를 너무 훌쩍 넘어서서 이제는 건물로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데 그 가운데 1등 공신이 재룡전기거든요. 역시 단기 매매는 우리 강사님께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재룡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AI빌 훈풍으로 인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재룡전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차트 보면서 어떤 기법을 적용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67% 수익 달성하고 있는데 아까 제 강의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했던 기법 뭔지 기억하시나요? 눌림기법 기억하시죠? 눌림기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상 평균 거래대금 천억 이상 재료 A금만 되면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죠. 차트 볼게요. 정확히 실전에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때 추천했습니다. 이때 네오나 박스 이때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1파가 나왔죠. 시세 초입에서 거래대금이 1,400억 1,000억 이상 터졌으니까 오케이 일단 하나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HD 언더 일렉트릭 이라든지 효성중공업 AI발 흥풍으로 인해서 전력설비 관련주가 강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의 전력 소비량과 맞는 먹는답니다. 그러면 전력설비 관련주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재료적으로 봤을 때 A급 이상 되는 재료다 이거예요. 재료 통과했고 거래대금 통과했으면 차트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지금 11선 이탈하지 않죠. 제가 아까 선 그어드렸죠. 수평선 그어드렸죠. 자 이탈하지 않네요.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네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걸어놓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HDS 보면서 사야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재료 괜찮고 거래대금 괜찮고 차트 괜찮네.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에서 3만 2천 5백 원이 11선 지지 라인 형성이 되네. 내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지금 얼마냐 이거죠. 얼마냐 이거예요. 고가 기준으로 67%가 얼마만에 났습니까? 얼마만에?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약 2주도 안 돼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67%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을 적용하시면 실전에서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치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재무제표를 신뢰해서 오래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매매 방식 중 하나죠.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 매매 방식도 유효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투자 기법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타 주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일지 우선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HD 현대 일렉트릭 입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방금 리뷰해 주신 종목과 결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HD 현대 일렉트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재룡전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 관련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압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가 올랐다. 메커니즘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AI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는 지금 높은 구간이고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도 당연히 차트에 반영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손익비 측면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 차트만 봤을 때 아니 전문가님 지금 20만 원 꼭대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들어가서 물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트 보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볼까요? 7만 4천 원일 때 아니 너무 높아요. 지금 매물대 소화하고 52조 신고가 찍었는데 여기 8만 원 찍고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장대음봉 나왔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넘겨볼게요. 7만 5천 원 행보하다가 주가가 10만 원까지 가네요. 우리 여기서 아까 장대음봉 나오면서 고가권에서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기다리니까 10만 원이 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재료 거래대금 일본 차트 모든 게 완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에서 아니 이제 바닥 구간 만 원 하던 종목이잖아요. 19,600원 했네요. 19,600원 하다가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지만 15만 원 20만 원까지 왔다 이겁니다. 지금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섹터도 결국 1파 이후에 2파 이후에 눌릴 가능성이 높고 눌린 다음에 다시 파동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시세가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력 설비 관련 주에 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차익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법 적용하면 될까요? 5.1성 기법 10.1성 기법 1파 이후 눌림 기법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아니고요.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세 매매 기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의 지지 라인을 그었을 때 추세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추세의 저점 라인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19만 5천 원 그러니까 19만 5백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2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타 주식도 만나봤고요. 추후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틈의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대출 코스피 시장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박군 수준에서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단기 투자 관련한 매매 기법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죠. 추후에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있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